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따둑사와 알 100을 잡는 방법. 100 전체를 잡아야 되겠습니다. 과연 전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어떤 식으로 전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수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찔르는 손은 두 점 밖에 잡을 수가 없죠?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 모양은 치중을 하고 봐야겠죠? 자 그럴 때 100은 어디 다른데 둘 데가 없죠? 여기 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. 이때 잘해야 돼요. 여기서 또 치중을 하는 손은요. 이건 안됩니다. 이거 안되죠? 여기 이어야 되는데 비겼습니다. 이거는 실패예요. 그래서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? 끊어버립니다.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. 100이 안 넣을 수가 없죠? 그럼 이거 좌측 모양이죠? 좌측면 막을 길이 없어요. 너무너무 간단하죠? 이거 외길입니다. 치중하고 여기 넣을 때 끊고 단수 칠 때 젖히면 아주 감쪽같이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100 전체를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